으 으 으 오늘은 샷장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거 유리다 보니까 지금 쓰던 거라 좀 지져버려서 요게 이제 한샷 요게 이제 투샷짜리 이렇게 써가지고 각시 오셨죠 여기가 항상 여기가 투샷 이제 이거 유리다보니까 깨져가지고 인터넷에서 요거 시타 시타 브랜드로 투샷 투샷짠을 3개를 샀는데 일단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예 예전에 쓰던 거 하고 유리의 두께 차이가 좀 많이 어 많이 느껴집니다 이게 더 두껍죠 기존에 쓰던 게 아 아 아 3개를 샀는데 아 3개의 높이가 다 틀립니다 아 아 아 요거 두개는 행복하게 차이가 나죠 아 요거는 좀 비스듬게 하긴 한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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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에는 아 아 아 5 아 지금 완성도면에서 조금 매입은 차이나 중국산은 안쓸 수가 없으니까 완성도면에서는 이거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예를 들면 브랜드가 우리 건지는 나타나지 표기는 안 되어 있지만 하여튼 이거는 좀 불안정합니다 음료 만드는 데는 치명적인 결함이 생기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뿅